안녕하세요 엠보카 코드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옥천에 있는 군북면에 있습니다. 옥천 노예 잘 잡고 있고요. 해와 달 다육이 농장입니다. 농원입니다. 농원.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전체 매장이에요. 이렇게 예쁜 다육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구고 달구고 달구진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여기서 짱짱하게 다 달구진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방문하시면 볼거리가 아주 풍부하거든요.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선물도 챙겨드린다 하니까 선물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육이 구경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옥천이니까 대전 청주 저쪽 영동 뭐 또 금산 뭐 가깝죠. 그런 데서 오셔도 되고 전주 정도는 거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옥천에 있는 해와 달 다육. 오늘 준비된 거 제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택배로 주문하시면 되시고 될 수 있으면 3만원 이상 맞춰주시고 그리고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요. 여러분 세일을 된 금액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예요. 지금 요렇게 보시면 다 세일을 해드렸거든요. 요 다육들은 지금 안쪽에서 아주 짱짱하게 달군 아이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맞춰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 있으면 여러분 빨래찜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쁜 다육들 많습니다. 요거 말고요. 아래쪽에 또 신상들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같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누다가 있습니다. 누다. 누다 군색 묵둥이에요. 이것도 안쪽에서 아주 짱짱이 달궈서 다 젤리가 다 됐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누다. 이것도 너무 이쁘죠. 누다입니다. 8,000원인데 이렇게 좋아요. 와 정말 좋다. 제가 와 소리를 하는 거 진짜 너무 예쁘고 묵둥이고 색깔도 곱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격 대비 가성비 굉장히 좋거든요. 누다입니다. 8,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다 보여드립니다. 와 이거 파스텔 철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요거 15,000원. 와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색깔도 너무 이쁘죠. 요거 파스텔 철화가 지금 이렇게 짙한 색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키우시다 보니 연하게도 바뀌어요. 파스텔톤으로. 그러니까 색깔을 몇 번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풍성한데 사이즈 너무 좋은데. 전체 사이즈 20cm. 와 이거는 생얼굴이 더 많아요. 철화보다는. 너무 멋지네요. 15,000원입니다. 이거 15,000원은 가격이 좋죠. 이거는 파스텔 철화입니다. 15,000원. 와 이거 대박이죠. 여러분 꼭 득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브레이브 철화예요. 와 브레이브 철화도 안쪽에서 엄청나게 달궈진 아이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할인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요거 브레이브 철화예요. 가격이 2만원인데 무려 5,000원이나 할인해요. 그래서 15,000원. 이거는 애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달궈진 아이예요. 지금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맑은 빛으로 해서 핑크색으로 다 나와 있고요. 아주 사이즈도 너무 풍성하고 아주 단단하고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완전 찜 묵은둥이 풍성한 아이 데려가세요. 15,000원. 5,000원 할인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까라솔 너무 이쁜데요. 제가 이거는 준비 안 해주신 거 제가 보여드리네요. 와 까라솔 이거 어떻게 너무 색깔 이쁘고 완전 잘. 빛감도 예쁘고 아주 풍성하게 잘 크고 가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8,000원이네요. 까라솔입니다. 8,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까라솔 빛감도 너무 예쁘고요. 나무는 목질이 다 돼 있고 아주 예쁘죠? 가격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까라솔 좋으시니까 좋으시죠? 이거 부모님께 선물 드려도 좋고 지인분께 분갈이 화분에다 하셔가지고 선물 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까라솔 너무 좋네요. 색깔이 진짜 곱게 올라갔네요. 이거는 8,000원입니다. 레드탄도 있습니다. 레드탄도 이두예요. 이두. 이두로 되어 있는 레드타 군생. 이것도 여기서 짱짱하게 달궈진 아이에 목대는 이 목진화가 다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번 자연 군생이네요. 물을 안 줬습니다. 아직 물 안 줘서 배송하기 해야 하기 좋게 물을 안 줬는데 물 이제 여기는 좀 물 줘서 짱짱하네요. 우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레드타 이두입니다. 이거 가격 2만원이에요. 2만원인데 목둥이 12,000원. 무려 8,000원 할인을 했습니다. 와 12,000원인데 8,000원 할인해서 이거는 아니 2만원인데 12,000원으로 8,000원 할인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레드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묵둥이 굵은 묵대가 있습니다. 이두 있네요. 외두는 만원인데 만원인데 6,000원에 드린대요. 이건 외두 묵은둥이. 이것도 엄청 달궈진 아이예요. 이거 사장님께서 사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2년 전인가 작년부터 왔나 그랬는데 그때는 이 레드탄 가격이 이 정도 했었어요. 만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이거를 그때 가졌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착해졌다고 하면 6,000원의 가격으로도 여러분 데려가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몇 년간 짱짱이 달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고 가시면 아주 멋진 빛감으로 해서 아주 건강한 묵둥이 레드탄을 키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6,000원, 4,000원 할인했습니다. 플로리디티도 할인합니다. 이것도 완전 달궈진 아이예요. 안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여기 밖에다 지금 놓으셨는데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다 놓으신 거고 여기 얼굴 보면 짧아지고 아주 통통하고 단단하고 색깔을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플로리디티지만 오래 키우면 이렇게 연하게도 바뀌어요. 다육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구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할인합니다. 2만원인데 15,000원에 드려요. 2만원인데 15,000원에 이거는 플로리디티예요.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플로리디티 묵둥이 군생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이민 천화도 세일합니다. 와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것도 완전 달궈진 아이예요. 빛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 예쁜 환상이네요. 그대로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빛감을 빠르게 보실 수 있고 여름에 아이들 몸살 할인은 좀 덜합니다. 미인 아이들이 좀 여름에 약해요. 과습이 약하고 고온에 약한데 이렇게 묵은 아이를 데려가면은 여러분 잘 관리해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멋진 빛감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고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민입니다. 3만 6천원인데 6천원이나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에 3만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주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주목 백금입니다. 백금. 이거는 2만원인데 이거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은 아이. 작은 게 얼만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목대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목지라가 돼 있고 금. 금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금빛이 있습니다. 우주목금 예전에 이거 뭐지? 머리에 이게 위에 부분만 요것만 있는 게 가격이 얼마인지 몇만원이었어요. 지금 가격이 엄청 좋은 가격으로 해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요거 2만원인데 지금 1만원에 소개가 됩니다. 2만원인데 1만원에 소개가 되는 우주목 백금. 요거 목지라가 된 묵둥이에요. 요것도 착하게 데려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크림도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거 1만원에 판매되는 거 여기 써 있어요. 1만원이에요. 정상 가격이 1만원인데 오늘 6천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도 여기서 짱짱이 달궈진 아이예요. 저 안쪽 하우스에서 달궈진 아이. 이건 박그린.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고 입장이 이렇게 길고 뾰족한 게 특징이에요. 모근이처럼 모아졌다는 거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많이 달궈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아이도 묵은 등이 박그린. 사이즈는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가격 6천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만원에 판매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살구미임금입니다. 살구미임금도 6천원에 드립니다.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군생으로 사이즈는 작지 않은 거예요. 작지 않은 거. 아주 작은 거 아니에요. 목대는 목지다가 거의 다 돼 있고 요렇게 길게 서 있는 살구미임금. 수형은 다 똑같지 않아서요.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형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살구미임금.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가격 6천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살구미임금. 요기가 햇볕이 그게 아니라 오늘 날이 흐린대요. 거기에다가 위에 천장이 약간 어두운 걸로 해놔가지고 약간 어둡게 보이네요. 여러분 그 참고하의 해주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밝은 색이고 환해요. 요거는 살구미임금. 여러분 6천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포토시나입니다. 포토시나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요것도 묵둥이 포토시나예요. 가운데 말고 가장자리 보면 이렇게 보랏빛으로 살짝 올려져 있고요. 옆으로 누운 게 특징이죠. 생장점이 옆으로 살짝 누워져요. 얘는 포토시나입니다.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 가격 5천원인데 4천원으로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4천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천업변경은 3천원이에요. 노랗게 빛깔 내려주고 있네요. 빨간 포토에 들어가 있고 천우협변경입니다. 3천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천우협변경. 요거 키우시다 보면 갈색으로 바뀌어요. 갈색으로 바뀌는 아예 갈색이란다 참. 주황색. 주황색. 갈색이래 왜.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진한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살짝 연노랑이거든요. 주황색으로 보여주면 정말 예쁜 독특한 빛감을 보여주는 천우협변경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도 세일하죠. 요것도 얼굴이 지금 이두근색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요렇게 핑크색의 빛감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진핑크의 빛감이고 백분도 살짝 있고 홍해의 외두물을 제가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색깔 환상이에요. 지금 요것도 예쁘지만 전체적으로 두 색깔 나오기 시작하면 더 예쁜 아이거든요. 홍해 16,000원인데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홍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12,000원 완전 짱짱하게 달궈진 아이. 야는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10cm가 넘는 요건 후레쉬 군색 이렇게 보여드려요. 12,000원. 요것도 완전 오랫동안 달궈진 아이. 가운데 부분 젤리화가 되는 아이죠. 12,000원에 보여드리고요. 샤인브라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 좋죠. 군색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10cm 되는 풀분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고요. 핑크색의 빛깡 이렇게 보여지고 꼭지점. 꼭지점도 핑크색이네요. 백분도 있고요. 요 아이도 젤리처럼 그렇게 그쳐지는 아이고요. 자구가 정말 잘 나와요. 마르셔처럼. 그래서 이렇게 멋진 수영을 만들어낸답니다. 샤인브라이트입니다. 8,000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요건 굳은 군색이 있습니다. 블루스카이인데 이것도 할인합니다. 와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블루스카이. 완전 묵은 등이 찐 묵은 등이고 군색입니다. 색깔도 너무 이쁘게 올라왔고요. 둥글둥글 환협에 연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고 있는 블루스카이. 가격은요. 8,000원인데 아 만원인데 8,000원에 드립니다. 나 왜 그러지? 만원인데 8,000원에 2,000원에 할인했습니다. 샤베스크도 있습니다. 여기도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요것도 지금 만원인데 7,000원에 행사하거든요. 와 요것도 가격 좋죠. 완전 묵은 등이에요. 여기서 짱짱이 달궈진 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을 내주는 아라베스크. 요거는 7,000원, 3,000원 할인해서 소개해드리고요. 묵은 등이 안에서 데려온 거예요. 이거는 사과유입니다. 사과유는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사과유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목대는 묵지다가 돼 있고 동글동글한 민, 애플민처럼 얘기도 동글동글하네요. 청키, 청키보다는 얘가 입장이 좀 더 작으면서 동그랗고요. 요거 한 번 군색 묵지다가 된 묵둥이 사과유 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묵은 등이고요. 만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6,000원으로 행사하네요. 스마일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완전 묵은 등이로 가장자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가장자리 색을 입혀주고 있네요. 사이즈는 한 7, 8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주고 4,000원 할인해서 여러분 요거 6,000원에 드립니다. 화이트 샤넬이 있는데요. 요기 보시면 요게 지금 얼굴이 요렇게 분수처럼 나눠지고 있는 이런 얼굴 요렇게 아우 아주 짱짱이 달궈졌네요. 아주 단단합니다. 지금 골드색이 핑크색으로도 바뀌고 있고 요렇게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화이트 샤넬 외두로 8cm 되어있는 외두로 되어있는 요거 화이트 샤넬은 18,000원이에요. 18,000원에 이렇게 화이트 샤넬 소개해드리고 그 화이트 샤넬 삼두군생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한밤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3만원입니다. 오 이거 싸네요. 얼굴 하나는 지금 18,000원, 2만원 2만원인데 지금 18,000원으로 할인했는데 요거 삼두군생인데 3만원이에요. 3만원, 3만원 좋죠. 3만원에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파스텔인가요? 뭐지? 파스텔 금이네요. 가격 2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파스텔 금이에요. 여러분 파스텔 금 보셨어요?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네요. 파스텔 금입니다. 가격 24,000원 와 파스텔 군생 철화 이런거 봤어도 금은 또 처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풍성한 수량이고요. 파스텔 금. 핑크빛도 나오고 노란빛도 나오면서 금줄도 백금 이렇게 했고요. 테두리가 약간 톱니처럼 울퉁불퉁 들쑥날쑥하죠. 이거는 파스텔 금이에요. 군생이고요. 묵둥이네요. 보니까. 가격 24,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뭘까요? 화이트 미니마이네요. 화이트 미니마이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도 목대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요. 사이즈 1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화이트 미니마이에요. 가격은 16,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수련 철화입니다. 가격 2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수련 철화도 정말 귀한 아이아이예요? 저는 처음 보는데 수련 철화입니다. 수련 철화입니다. 2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3개가 딱 보이네요. 수련 철화. 여기 12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요. 미스터리 차드. 미스터 리차드. 가격 8,000원. 철화예요. 이것도 핑크색의 밑가면을 보여주는 건데 미스터리 차드. 미스터 치... 미스터 리차드. 미스터 리차든가 봐요. 왜 그러지? 이거 8,000원입니다. 이거 생얼도 같이 이렇게 입고 묵은둥이고 색깔 너무 예쁘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미스터 리차드입니다. 미스터 리차드. 8,000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스페인입니다. 아리케인은 만원이에요. 아리케인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리케인 만원에 준비가 되어있어서 소개해드려요. 이두예요. 이두고요. 8세지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스포클론인데 4만원에 드립니다. 와 이거 스포클론인데 군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완전 큰 군생인데 이거는 완전 무권도 오래전에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요. 와 4만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 찐 무권도기. 정말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큰 대사이즈 군생이에요. 4만원에 소개해드리고 루돌프 군생. 루돌프 군생 2만원이래요. 오 가격이 좋아요. 이것도 사이즈 아주 좋은 묵둥이. 묵대는 큰 굵은 묵대가 안쪽에 있고요. 이것도 엄청 오래 여기서 달궈진 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루돌프 군생 대사이즈 3두로 되어있는 거고 가격이 2만원이에요. 홍등도 이렇게 있습니다. 홍등은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만원 홍등이에요. 비가 와가지고 비가 다 들이쳐가지고 빗물을 맞은 거예요. 홍등입니다.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홍등도 1만원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입구가 되어서 소개해드리고요. 이벤트 할인 상품 5,000원에 드리는데요. 이거 사포테 군생이 빨간색으로 빗값 내주는 거잖아요. 5,000원이래요. 전체적으로 다 선명한 빨강도 되고 보라도 되거든요. 색깔이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달궈질 거고 이벤트 할인 상품 와 이건 5,000원에 오늘 할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사포테 군생이에요. 7.5cm 포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화이트 엔젤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 6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화이트 엔젤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목대는 지금 보이시죠? 굵은 목대에 있는 거 대사이즈입니다. 화이트 엔젤 6만원에 보여드리고 이거는요. 이게 뭐냐면 이름이 사비아나 가격은 1,000원입니다. 1,000원 얼굴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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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얼굴도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빛감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도 프릴이 있어요. 가장자리 보면 잔프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라색 빛감이고요. 이거 사비아나 군생입니다. 1,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사비아나 군생 보여드리고 이거는 마가렛 금이에요. 가격 2만원입니다. 군생입니다. 핑크색으로 빛감이 예쁘게 올라와 있네요. 아주 풍성하고 자구도 정말 많이 달려있어요. 2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마 이것도 안에서 달꽂이 나이 같은데 예뻐요. 미니 아니 미니마란다. 이거 마가렛 금 마가렛 금 마가렛 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헤리와슨 금이래요. 가격은 1,000원이네요. 그래서 금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이건 헤리와슨 금 여러분 1,000원이에요. 이거 8cm 풀분에 들어가 있네요. 8cm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름은 여기 보면 헤라 군생 헤라 군생이네요. 헤라 군생 삼두 큰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작게 키우는 것도 있어요. 색깔 이쁘네요. 헤라 군생 7,000원이에요. 헤라 군생 이렇게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그라노비아 블러디 체리래요. 블러드 체리 어머 그라노비아 비슷하게 생겼네. 그라노비아 얘는 보라색으로 빛값 나오네요. 특이하다. 12,000원에 준비 됐어. 어머 이렇게 꽃처럼 피나 봐요. 엄마네라 이렇게 어 이쁘네요. 이것도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 자구 정말 많다. 이거 자구 정말 잘 나오나 봐요. 이거 블러드 체리라는 품종이고 가격은 12,000원 12,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큰 대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8,000원 레드 환타지아 철화인가? 아 레드 클라우스 철화 레드 클라우드 철화 레드 클라우스 철화 레드 클라우스 철화예요. 사이즈는 엄청 커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큽니다. 완전 대사이즈고 레드 생얼도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 목대는 이렇게 목대가 목지라가 다 돼 있고 가격은 8,000원 레드 클라우스 철화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진한 빨간색이 정말 환상인데요. 사이즈는 엄청 크네요. 이렇게 이쁘죠? 사이즈 커요. 대사이즈 왕대 특대 사이즈 레드 클라우스 철화 8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큐빅 철화도 있어요. 큐빅 철화는 이거는 8,000원 오 가격 좋죠? 사이즈 엄청 좋은데 8,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내주는 거고 큐빅 크레스트 철화 목대가 길지 않으면서 낮게 이렇게 철화 목대로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집니다. 오 멋있어요. 큐빅 크레스트 철화 8,000원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일락 군생입니다. 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라일락 군생 연한 보라색을 빛값 내주는 거고요.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라일락 군생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건 아메클론 이라는 품종이 이건 세일 안 해요. 이거는 아메클론 아메스트로 하고 비슷한 저는 근데 이거 레드 다이아몬드 펄 닮은 거 같아. 제 느낌 이거는 지금 엄청 짱짱이 달궈진 아이거든요. 이거 세일이에요. 2만 6,000원인데 지금 2만원에 드리는데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달궈진 아이에 짱짱한 아이에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죠? 가격 2만원에 드립니다. 허니핑크도 세일합니다. 허니핑크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여기서 엄청나게 오래 달궈진 아이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16,000원인데 지금 3,000원 할인했어요. 그래서 얼마? 13,000원에 드려요. 16,000원인데 13,000원인데 지금 색깔 보시면 아시다시피 맑은 톤으로 나오고 있고 손톱 끝은 이렇게 진하게 색깔을 더 내어주고 있고 손톱 길이도 살짝 있어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허니핑크 여기서 엄청나게 달궈진 아이 완전 무근둥이 애기 아니에요. 제가 오래 햇볕에 달궈진 아이입니다. 묵둥이 그래서 세일한 거예요. 이거 16,000원인데 그전에는 이 가격에 팔았어요. 사실 근데 요새 가격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13,000원에 드립니다. 보면 애원육속 아가들도 묵댓긴 아이들도 있네요.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흑법사 철화인데요.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송화가루예요. 여러분 먼지 아니고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이거 흑법사 철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8,000원으로 소개해드려요. 흑법사 철화입니다. 8,000원에 보여드리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소형 롱분에 심으시면 맞는 사이즈고요. 생활도 있고 이렇게 철화도 있네요. 이거는요. 렉서스 철화예요. 렉서스 철화 가격 15,000원입니다. 렉서스 렉서스는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 이건 철화입니다. 철화가 다 이렇게 같이 생활도 같이 있어요. 이거 롱분에 심으시면 대신은 그런 사이즈예요. 사이즈 목대가 길죠? 이거 지금 고정 이렇게 고정 지지대로 해놨는데 이렇게 길어요. 목대가 긴 수형이고요. 가격 15,000원에 드립니다. 렉서스 말고 이건 렉서스 철화 생얼굴도 있고 철화도 같이 있는 거고요. 연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렉서스 철화입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거는 골든글로우 골든글로우 풍성한 군색인데요. 가격은 12,000원 1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골든글로우 사두 얼굴로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골든글로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색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골든글로우 12,000원에 소개해드리고 사이즈도 좋아요.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철화가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 철화 이름이 이거는 디스커버리 철화 가격 3만원 두 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거 디스커버리 철화예요. 디스커버리 철화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뭐라 하시면 이것도 완전 올해 달궈지나요. 햇빛에 여기서 지금 색깔이 초록빛이 보이긴 하지만 요렇게 무슨 붉은톤으로 이렇게 펄감도 있으면서 멋진 수행으로 엮여져 있는 디스커버리 철화 3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플리나도 있습니다. 요건 만원입니다. 보라색 빛깔 끝에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나와져 있고요. 요것도 사이즈 좋은 12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작은 거 아니고요. 이두근 수행으로 되어 있고 입장 살펴보면 요렇게 보시면 끝에 입장에 살짝 각이져 있고 손톱끼리가 있죠. 요거는 콜리나입니다. 콜리나 군색 2두로 되어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여기는 원종 레드 핑클 철화에요. 가격은 만원 철화가 많죠. 오늘 철화가 많이 있네. 원종 레드 핑클 철화 가격 만원에 준비되어 있고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요 색깔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색깔 참고하시고요. 이거 10cm 넘는 사이즈로 이것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철화입니다. 만원입니다. 커스피닷컴 철화도 준비되어 있네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5,000원 이거 애기 이건 애기죠. 아직 애기고요. 데려가서 키우시면 노란빛깔의 입장 색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커스피닷컴 철화 가격은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레드베리인데 이거는 얼마냐면 2,500원 2,500원이래요. 레드베리 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많아요. 레드베리 밥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거는 다 농장보다 틀리더라고요. 농원에 있는 레드베리가 어떤 거는 또 숱이 쩍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많이 풍성합니다. 가격 2,500원에 드립니다. 가격 좋죠. 이거 착하네요. 이거 이제 빨간색으로 색깔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색깔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요. 이거 하나만 사서 미니 분에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다 풍성해요. 2,500원 너무 좋죠. 가성비 아주 수영 멋있습니다. 2,500원이에요. 레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삼두근색으로 되어 있는 리얼레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여드립니다. 색깔 이쁘죠. 5,000원이에요. 8,000원이네요. 8,000원. 매도 얼굴이 보통 4,000원이에요. 얼굴 하나가. 근데 이거는 지금 3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립스틱 3,000원이네요. 립스틱 3,000원 립스틱이 왔습니다. 이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가성비 좋죠. 나중에 오렌지 색깔 립장 색이 나오면서 빨간색의 라인을 칠해주는 거고요. 립스틱 3,000원이고요. 이거는 토리멘사 토리멘사는 가격 세일하네요. 어우 이쁘다 이거. 연합이 진핑크가 아니라 이거는 살짝 더 연한 거고 하얀 실처럼 생긴 솜털 같은 게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거 나중에 블랙색으로 바뀌죠. 아랫 입장은. 위에 생장점 부분은 다 핑크색으로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은 약간 블랙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토리멘사 5,000원인데 4,000원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어우 이뻐요. 수영도 멋지고요. 색깔도 멋집니다. 와 백봉이 있는데 백봉이 세상에 이렇게 핑크색 백봉은 처음 봤네요. 너무 이쁜데 이건 얼마지 4,000원이네요. 4,000원 목대가 이렇게 굵고 묵은 등이고요. 백봉이 와 핑크색 핑크 백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색깔도 이뻐요. 이런 건 하얀 분 째면 되는 거고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이런 건 한 8cm 정도 되는데 와 색깔이 환상이네요. 백봉입니다. 4,000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리틀 뷰티 철화가 있는데 리틀 뷰티 생얼굴을 제가 많이 봤는데 리틀 뷰티 철화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5,000원이에요. 리틀 뷰티 철화입니다. 리틀 뷰티 얼굴 여기 있고 오 여기 철화도 있네요. 색깔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뻐요. 5,000원입니다. 철화 좋으시면 이것도 데려가셔서 한번 켜보세요. 리틀 뷰티 철화 7.5cm 포트에 들어가야겠어요. 가득 채워져 있네요. 이거는요. 여러분 포크엔젤 금이네요. 포크엔젤 금인데 이거 포크엔젤이라고만 써놓으셨어. 금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격은 이거 5,000원 5,000원이구나. 5,000원입니다. 포크엔젤 이거는 입장이 약간 뭐지 하늘하늘한 그런 입장이라서 희성민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게 키우면 돼요. 넓은 분 낮은 분에서 키우는 게 예쁘더라고요. 번식이 참 잘 되니까 이거는 포크엔젤 여러분 5,000원을 소개해드리고요. 초연인데 오 초연이 왔습니다. 이거 4,000원이네요. 아직 색깔은 안 나왔는데 이거 연한 색깔로 해서 붉은 톤으로 나오죠. 그리고 윤기도 좀 흐르면서 펄감도 살짝 있고요. 동글동글 통통해지는 입장으로 되고 자꾸 참 잘 나와요. 초연 군생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4,000원입니다. 이거 미니밸금 아니에요? 미니밸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색깔이 여기 있는 거는 아주 연한 은은한 빛감이네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니밸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은은한 색감이죠. 이거 햇보새요. 여러분 키우시면 짙은 색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끝에 보면 짙은 색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노란색도 같이 있고요. 복륜금으로 금줄도 이렇게 있고요. 이건 미니밸금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 가격이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대가 길어서 롱블레 심으시면 예뻐요. 오베사 여러분 꽃대 올라왔네요. 농구공처럼 생겼잖아요. 오베사 이거 여러분 14,000원 오베사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꽃대 막 올리고 있네요. 14,000원 이두도 보이는데 저 뒤에는 두 개 얼굴도 똑같이 14,000원인가 봐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15,000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후레뉴 15,000원 후레뉴가 요새 귀하더라고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아직 묵둥이는 아닌 것 같고요. 데려가셔서 달구셔야 되고 동글동글 미인 종류처럼 아주 동글동글해지면서 나중에는 연한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후레뉴 1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거는 와우 금이라는 품종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2만원이네요. 와우 금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와우 금이고요. 지금 홍옥이잖아. 홍옥 홍옥 3,000원 얘는 목찌라가 다 됐네요. 홍옥입니다. 이쁘네요. 이것도 3,000원의 홍옥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저기 뭐지 레드베리도 있었잖아요. 걔는 입장이 여기보다 좀 작고요. 얘는 좀 더 커요. 홍옥 입꼬지 참 잘 돼요. 이런 거 홍옥입니다. 홍옥도 빨간색 빛감이 예쁘네요. 이거는 3,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장님께서 새로 가져주신 거 신상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호피복란금이에요. 가격은 만원에 준비가 돼 있고요. 7.5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여러분 가격 엄청 비싼던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알이 정말 굵고 탱탱하고 지금 호피무늬도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이 아이가 이런 줄이 백금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호피복란금입니다. 이거 7.5세지 포트에 있는 호피복란금 만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탱고금인데요. 탱고금 탱고금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가격은 14,0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탱고금도 탱고도 여러분 제가 키워봐서 아는데 이 아이도 목대가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수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약간 핑크빛도 돌고 노란불 빛깔도 정말 복륜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탱고금 7.5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이거는 이벤트 할인상품으로 써있네요. 방울복란금이에요. 가격 만원이네. 이거 입장 자구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자구 정말 많이 나와있죠. 자구도 나오고 있고 입장도 나오고 있고 아주 풍성한데 작아도 풍성합니다. 가격 할인상품 만원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7.5cm 포트에 있고 바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방울복란금 이벤트 할인상품입니다. 가격 만원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이건 푸베센스예요. 푸베센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이건 짙은 보라색의 빛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올거고 하얀 꽃을 펴주죠. 이거는 15cm 풀분에 들어가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푸베센스입니다. 이거 레드법사인데 지금 색깔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빨간색 빛깔 전체적으로 나올거에요. 레드법사인데 이거 8,000원으로 사장님께서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이거 목대가 이렇게 있구요. 붉은 목대가 있고 커팅 자국이 없고 이 빛깔 있죠. 이게 이제 빨간색인데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바뀔거에요. 이거 레드법사 사이즈 너무 좋죠? 8,000원이래요. 엄청 좋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좋은 레드법사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라탐철화 라탐철화도 이렇게 짙은 보라색 빛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라탐철화 여러분 이거는 만원 만원해드립니다. 오 색깔 이쁘네요. 짙은 보라색이 라탐철화도 좋아하시는 분 제가 아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색깔 정말 이뻐요. 세미라는 품종이고 이것도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가격이 6,000원입니다. 6,000원 여기 또 피망으로 이렇게 자국이 있구요. 보시면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라는 품종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구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자구 다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아휴 콧불이 나오네. 6,000원입니다.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라탐도 있어요. 아까 철화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라탐 군생 이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4,000원입니다. 이것도 색깔 이쁘네요. 이두 라탐 여러분 이거 4,000원이에요. 이건 에케문스톤입니다. 이것도 짱짱이 달고진 가격 좋네요. 3,000원에 데리고 오셨네요. 이거는 아주 블랙 손톱이 너무 멋있구요. 아주 입장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빼곡하게 가득 차 있고 수영도 정말 멋져요. 이거 3,000원이면 이거 하나씩 데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쁘네요. 3,000원에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7,000원 스티프트에 들어가 있구요. 가격 3,000원에 에케문스톤 나중에 노란빛깔 입장 색으로 나오는 거에요. 문스톤입니다. 이거 세토사도 요새 좀 많이 보이더라구요. 이것도 이렇게 하얀 솜털이 있구요. 보라색의 빛감 진하게 내주는 거고 이거 비슷한 품종 여러분 있죠. 아비유라고 빨간색의 빛감인데 이거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얼굴 하나가 아닌 두세 개씩 있는 군생 같습니다. 가격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이스페트리아 철화 이거 완전 찐 묵은둥 인데요. 와 밥이 정말 대박이죠.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이거 이스페트리아 철화 묵은둥 완전 달궈진 아이예요. 동글동글한 미인처럼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달궈지지 않으면 입장 길어요. 그리고 회색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핑크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장도 굉장히 동글동글 작게 다져져 있는데요. 이것도 화약 정리 잘 해가지고 약간 높이가 있는 분에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목대가 있어서 전체 사이즈라 15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이스페트리아 철화 8,000원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네요. 이거는 아이시 그린 입니다. 아이시 그린 은 이두로 되어 있는데 가격 5,000원 해드립니다. 아이시 그린 이두 보통 이두 얼굴 이에요. 에두 얼굴도 있긴 한데 이두 인데 싸죠. 5,000원 5,000원 이렇게 준비가 돼있어요.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이스 그린 뽀얀 100분도 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는 투명한 피크색으로 빛감을 내줍니다. 각진 입장이 있고 통통해지고 짧아지죠. 아이스 그린 이두 얼굴 5,000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가격 아주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막 없이 갑니다.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선택해 주세요. 여기 노두황파라고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야곱새니 금 요새 안보이죠. 이것도 3,000원이래요. 여러분 이거 보라색 빛감을 내주는 거예요. 빨간 뽀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야곱새니 금 3,000원에 보여드립니다. 박하장도 이렇게 있네요. 박하장이에요. 꽃은 아직 안 펴 있는데 이제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돼요. 박하장은 얼마냐면 5,000원이네요.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원하시면 주문하시면 되세요. 제가 시간이 지금 엄청 길어져가지고 짧게 여러분께 여기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피어리스도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3,000원. 3,000원에 들어가시면 보라색 빛값을 보여주는 피어리스 구요. 희성민 여기 있네. 이것도 3,000원이래요. 이것도 보라색 빛값 나오죠. 빡빡빡하게 커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3,000원에 있구요. 수미 미티 이것도 3,000원. 요새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봄 되면 항상 등장하는 게 수미 미티 잖아요. 요거 요것도 3,000원에 수미 미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 꽃을 펴주는 요술꽃 이것도 3,000원이에요. 노란 꽃이네요. 요술꽃 요거 밖에 심어가지고 키우지 않나요? 이런 거는 요술꽃 입니다.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있어요. 얼굴이 엄청 크네요. 이것도 얼굴이 큰 러블리 로즈도 4,000원에 이렇게 있네요. 빨간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요거 는 쿠페리 하얗이 아까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네요. 이거는 이건 모건뷰티 인데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종 모건뷰티 하고 틀린 거예요. 요거 는 이렇게 꽃대가 길쭉하게 올라와요. 모건뷰티 원종은 봉우리 처럼 모아지면서 또 있어요. 요거 는 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거 다 보여드렸네요. 다 보여드렸어요. 요렇게 저렴하게 사장님께서 맞춰주신 거예요. 지금 빨간 글씨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 가격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 짱짱이 달고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데려가셔서 그대로 분갈하셔서 키우시면 멋진 아이들 금방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소개되는 품종들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품종 선택을 해주시고 3만원 이상 배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갈 거고요. 마지막에 저렴하게 소개된 다육들도 있었으니 같이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옥천에 있는 해와델 다육이 있고요. 저는 행복한 해와델 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fortunately 号 Survival 러블나 Troário 러스가 유명 Status asm repetitive embracing 되 Mentors NY